얼마 만에 외출 아내도 이렇게 날린지 몰랐어 이해가 안가도 서로 나름 돋다니 나도 알아 얼마나 안가오면 이해가 안갈까 진짜 웃기는게 서로 약먹겠다고 줄 쓴거에요 그거 언니 타미플루야 줄 쓴거야? 줄게 약줄게 약줄게 근데 엄마 물을 줘야되나 엄마 할렐루 조용히 해주세요 너무 시끄러워요 좀 조용히 지내셔 밤낮으로 그렇게 웃어내며 언니가 자꾸 뺏을 수가 없잖아요 왜 이렇게 웃는거야 소활만에 왜 이렇게 웃는거야 아니 뭐가 웃긴하는거야 이게 웃겨? 너 꼬꼬 웃지마 쇼핑 가방에 내가 들어가도 괜찮겠네 요리 나 할까 지글지글 동글동글 어머 꼬꼬야 나이 미성취 어 꼬꼬 꼬꼬꼬 꼬꼬꼬꼬 꼬꼬꼬 어머 이해가 안가도 너처럼 아름답다니 나도 알아 얼마나 얼마나 아름다우면 이해가 안갈까 어머 너 정말 초공정이야 그냥 아니 나는 초예뻐야 어머 야 토인거 같다 어디서 타는데 너네 방 PC방 있니? 나 러블럭스 좀 해주세 보석들도 있네 어 러블럭스 좀 켜줘 나 러블럭스 하고싶어 빨리 마이 얼마 만의 외출이야 몰라 로마 나 유기 고정 왜 여행을 도까무 독감우 첫 외출이 서비스센터 차 찾으러 왔어요. 차를 찾겠습니다. 번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왔고 여기는 서비스센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. 어떻게 이렇게 종이로 만들었지? 안에도 이렇게 만들었는지 몰랐어. 네. 오. 놀랍시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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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